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 주요 언론들의 사슬 그 다음에 일면 톱기사 이게 조선일보 기사거든요. 여론을 반영해 가지고 이게 이제 문화일보 기사입니다. 당신이 책임져라 이런 이야기가 아주 그냥 온 전신에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참조를 한번 보시죠. 이게 4일 전에는 이재명 책임지라 그게 도리다. 이렇게 한 게 야당 내부에서도 사퇴의 요구 목소리가 들립니다. 전 비서실장의 죽음으로 이재명 당대표 사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진 사퇴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894명의 이름들 설문조사에 응했는데 86%가 자진 사퇴 없을 것이다. 13%가 자진 사퇴 가능할 것이다. 이게 27분입니다. 설문조사 올리고. 그다음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이 표본의 수가 좀 증가한 것이 이거를 선택하면 되겠죠. 1시간 동안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이 2,200명인데 이분들은 꼭 같은 질문에 대해서 87%가 자진 사퇴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12%가 자진 사퇴가 가능하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4일 전에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4일 전에는 3만 5천 명이 설문조사에 응해 가지고 이재명 당대표직 거치 문제를 두고 민주당 내부가 복잡합니다. 스스로 그만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당대표직 사임 이야기입니다. 자진 사임 그때는 스스로 그만두는 일이 없을 것이다. 94%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전 비서실장 여러분들 죽음을 두고는 그 가능성이 87%가 자진 사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진 사퇴 가능성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94%에서 87%로 떨어진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4일 사이에 전 비서실장 죽음이 일어나면서 정상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그래도 한 10% 이상 정도가 저 정도가 되게 되면 자진 사퇴를 할 가능성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시민들이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다는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정상인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보통 시민들보다도 멘탈이 굉장히 강하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선악관과 정의관이 뚜렷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왜 나가겠냐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겠냐 나갈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지금 시민들은 12% 정도가 4일 전에 비해가 상당히 많아진 겁니다. 자진 사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답했는데 저는 이게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정신구조로 보게 되면 너무나 독특별하고 독특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압박이 있더라도 이렇게 조선, 중앙, 동화, 문화일보가 사슬에서 난리를 치더라도 자진해가지고 사퇴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레지나님께서는 이재명 당대표는 본인 스스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일하게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수순아님은 이재명 당대표는 죽어도 자진사퇴 안 하는 사람입니다. K대한님은 정상적인 사람과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사퇴를 안 할 겁니다. 레지나님은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보편타당한 수준을 벗어난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사퇴할 것 같으면 벌써 했겠죠. 그래서 이 같은 여러분들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민들의 소망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자진사퇴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사물을 보는 사람이 있네요. 그러니까 미래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제 다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는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현재 사퇴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인데 그 시각은 이재명 당대표가 나름대로 비장의 카드를 쥐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물귀신 작전이 될 것이다. 그것이 곧 선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견이 있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그러면 뜬금없이 이재명 비장카드가 도대체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윤용진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용진 변호사 이번에 황교안 당대표 후보의 캠프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의견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수 의견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꽃놀이패를 쥐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속으로 웃고 있습니다. 울산 임랴 투기 의혹의 특검 카드를 손에 쥐고 국민의 힘과 딜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민주당 차원에서는 총선 때 크게 써야 할 그 카드를 지금 이재명 수명연장에 쓰게 된 것이 많이 아쉬울 것입니다. 오늘 이재명이 그 감출 수 없는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누가 더 잘하나 선의의 경쟁을 해보자 라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이재명 당대표가 한 모양입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정치라는 것이 여러분들 여러분도 지금 보시다시피 완전히 그냥 뭐죠 자기들끼리 리익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은 안정에도 없지 않습니까 서로서로 이용해 먹고 스스로 뭡니까 우리가 일반인이 갖고 있는 잣대하고는 전혀 다르게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이 특검 카드 이 의혹 사건을 그냥 접지는 않겠죠 안 접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비장의 카드다 이렇게 윤용진 변호사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소수 의견이기 때문에 미래의 일이고 예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번 등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재명은 결코 수시에 몰린 건 아니다 이야기죠. 그건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번에 국힘당의 신임당 대표와 관련된 사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이 의견에 대해서 양님은 우리는 다 예측했던 일이고 다 예측했던 일입니다. 윤용진 변호사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여러분들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다 이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서 이용하는데 귀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그거를 이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재명이 갖고 있는 이재명은 결코 수수에 처한 것은 아니다. 일반 국민들의 눈에는 야 저 양반 오늘 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야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키키타님이 우리 우파축 국민끼리만 이재명은 당연히 가고 곧 문재인이 갈 차례라고 말하는 건가요 문재인은 손을 대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오늘 이재명 당대표가 다 수세라고 이렇게 우리들은 다 생각하고 있지만 다른 쪽의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 양반도 다 살아날 구석이 있다 그 구석이 바로 신임 당대표와 관련된 사안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니까 듣기 거북하더라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내 의견만 옳다고 이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현상을 판단하거나 미래를 전망할 때 좀 열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반드시 옳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란 것은 일종의 가설이니까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가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항상 옳다 내가 갖고 있는 미래의 전망이 옳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지적 겸손이라는 측면에서도 미래를 누가 다 압니까 가설이란 거죠 새로운 가설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한 겁니다 단톡방을 들어가 보게 되면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인물과 여러분들 연관되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죽자고 싸우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싸웁니까 내 생각이 좀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저 사람은 저렇게 주장하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주장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오박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김견당 대표가 되면 이재명도 이상 비판 못할 거라고 저 같은 아주머니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뒤에서 그 사람들끼리 뭐죠 협상을 해가지고 딜을 할지 국민들이 다 뭐죠 쪼다 병신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어려워하지 않고 국민들을 어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국민들을 전혀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데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 당대표 여름 경선할 때도 국민들을 전혀 어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아우성을 지도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인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속도로 미션을